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 명절 잘 새고 오셨어요? 예 막 서울에 도착해서 굴포천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 추첨 때문에 아주 차를 열심히 몰고 오셨다고 그러던데 예 뭐 길이 막히는데도 일단은 규정속도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빨리 왔습니다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1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 영상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영상을 찍을건데 어떻게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하기로 했었죠? 그 저희가 이제 댓글이나 뭐 여러가지 공지로 말씀드렸듯이 26일 2020년 1월 26일 18시까지 구독과 댓글 다신분에 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이 19시 정도 됐어요 예 1시간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약속드린대로 또 기다리시니까 바로 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거르지 않고 바로 올려서 빨리 당첨되신 분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예 한번 그 핸드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총 댓글이 예 보시는 것처럼 273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이 273개인데 여러개 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복으로 다신 분들이 좀 몇 분 보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거르고 일단은 한번 한 명씩만 일단은 추첨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등수랑 뭐 상품이랑 이렇게 당첨자랑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예예 어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 상에 보이는 이 컴퓨터 상에서 랜덤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자를 입력을 하고 저희가 순서대로 5등부터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나오는 분에게 당첨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총 249명이 지금 중복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일단은 다 입력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추첨하기를 눌러서 5등부터 지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부터 눌러볼까요? 자 5등 이번에 당첨되실 분은 5등 상품은 하프블랙 블루 구피 두 쌍이고요 하프블랙 블루 구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도 있어요 다른 혹시라도 다른 종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른 종으로 교체를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예예 일단 나중에 뭐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첨할 인원은 이제 한 분이고요 아까 249명 중에 5등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 짠 네 13번 가물치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13번 가물치님 5등 당첨 예예 축하드립니다 하프블랙 블루 구피 두 쌍 예 추첨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4등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 상품은 뭐죠 해봐라겠네 자 4등은 펜더롱핀 유어 5마리 아 펜더롱핀 유어 5마리 자 그럼 또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박라임님께서 당첨되셨어요 네 4등 펜더롱핀 유어 5마리 박라임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3등이죠 예 3등 상품은 뭐죠 3등은 이제 화이트팬더 코리도라스 유어 5마리 예 화펜이죠 화펜 화펜 유어 5마리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용님 네 이광용님 3등 화이트팬더 유어 5마리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2등입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점점 이제 조회 오네요 2등 상품 뭐죠 예 2등 상품은 슈퍼에쿠스 코리도라스 유어 5마리 아 2등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에쿠스 예 달님 예 달님 예 달님 2등 제가 말을 아니군요 당황하셨어요 말을 이번 2등 당첨 슈퍼에쿠스 유어 5마리 달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등이에요 네 1등은 그 요즘 핫한 구피죠 풀굴벨 델타테일 한 쌍 예 한 쌍입니다 자 과연 누가 당첨되실지 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승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승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다섯 분 지금 추첨을 다 했고요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중간이나 하단 그 마지막 부분에 저희 연락처를 같이 게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데 그 1월 말까지 며칠이죠 1월 말 31일까지 네 1월 31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2월 초 2월 초 일요일경에 저희가 이제 곧 고속버스 택배로 거리가 머신 분들은 이제 보내드리고 가까우신 분들은 최대한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는게 좋고요 요번에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300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고속버스 택배 비용은 저희 저하고 이제 이장님하고 같이 사비로 부담을 해서 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아예 무료로 거의 다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다 나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이벤트가 이제 마감이 되면 바로 300명 이벤트를 또 할 계획이거든요 네 300명도 이미 지금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게 정말 이렇게 빨리 넘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서 또 좋은 뭐 생물이나 용품들 이제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뭐 500명 1000명 앞으로 이벤트는 쭉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구두구 기대하시죠 예 예 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 분들이 늘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좀 당황스럽고 지금 뭐 어떤 또 그런 상품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티 좋고 좀 좋은 제품이나 생물도 이제 준비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좋은 얘기거리도 나오고 많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5등 가물치님 4등 박라임님 3등 이광용님 2등 달님 1등 이승택님 이렇게 아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셔서 예 꼭 빠른 시간 내에 어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번 달 말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것도 좀 고민이네요 이번 달 말까지 만약에 연락이 안되고 어 수령을 못하시면 일단은 저희에게 다시 그냥 기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벤트 때 예 예 다른 분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묶고 더블로 가 이런건가요? 그렇죠 묶고 더블 예 유행은 또 저희가 다 따라해요 그렇죠 재미는 없지만 뭐 저희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상 헤이리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